유명한 예술가들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자기들의 그 기록을 남기는 기록을 남기는 그런 뭔가 남기고 싶은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자화상을 그린다고 합니다. 자화상.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잘 알기 때문에 자화상으로 남겼네요. 자화상. 그리고라도 얼굴을 보면 아마 거기에 낸적외적 갈등이나 그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일. 어, 살다해왔. 예술가들이 보니까 그 얼굴에 다 나타나시죠? 근데 꼭 예술가들만 그려가는 거 있나?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.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. 자화상. 자화상을 보면, 자화상이라는 건 내가 나를 그리는 거잖아? 들여다보면 거기에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다. 좀 횡설수설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. 자화상. 좀 더 나이 먹은 다음에, 좀 더 나이 먹은 다음에 우리도 한번 자화상 한번 그려볼까요?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릇頭아, 낸적, 왼적, 괜찮은사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. 오케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